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에 대한 변화도 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날이 더워지는 만큼 온도가 올라가듯이 저희의 실력도 맞춰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오늘은 35번이죠 부동산 투자론에서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 현금 흐름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5번 문제 안에서 저희가 이론할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가이우순 전후하고 이 안에 공경부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틀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주로 영업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 보시면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으로 나눌 수 있다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업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고요 매각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드렸어요 가경, 순미, 전본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를 나타났냐면 매각에 따른 거 두 가지의 흐름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한 일정한 기간, 한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매각한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경비가 있죠 이 경비 항목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비 항목을 가게 되면 일단 맞는 표현인데요 포함을 해도 되는 게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함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중에서는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포함하면 안 되는 거 이걸 내가 구별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구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을 공제하면 영업경비가 된다라는 3번 지문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빼고 그러면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인데 문제상에서 여기서 이걸 공제하면 얘 들어서 뭐 이렇다는 얘기죠 얘가 2억 7천이고요 얘가 2억 천이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영업경비는 여기서 이걸 빼서 내려온 거니까 그쵸? 이거 이거의 차액이겠죠 그러면 6천만원 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순매도액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 지분 복귀이 된다고 했을 때 얘가 틀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매도액에서 이게 순매도액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공제하는 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그랬을 때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기타 수입을 우리가 공제하고 공실밀 대손충당금을 가산하면 가능총소득이 된다는 것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기타 수입 있죠 얘를 더해서 나온 게 유효총소득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 얘를 빼주고 더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그게 5번 지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면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요 이거 5가지 얘기를 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령업소득, 세전, 세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뭐 가령 예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임대 가능 면적이 1,8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80%만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곱하게 되면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이겠죠 그 다음에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체감하고 기타 수익을 더해서 나온 게 유효총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답은 일단 3번이 되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구한 소득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해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뒤에 문장은 맞는 거예요 부동산 운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우리가 보면 차감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것이고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전에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순수화 과정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이런 것들이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과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구별하셔야겠고요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의 부채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틀렸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는 맞아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여기서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을 공제를 하게 되면 이게 세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이에요 그러면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저당투자액에 대한 대가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뺀 것이 지분투자액에 대한 즉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세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전 지분복계획은요 자산의 순 매각 금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차감하고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측정해 봤을 때 세전을 기준으로 세전서부터가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가서 보시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집의 특징이라는 건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표현과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내가 인지를 해가지고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8번에도 보면요 자 앞에서 한 거죠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과 매갓현금 흐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유효총소득은 잠재가능총소득의 공실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예요 영업소득세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영업소에 대체충당금을 가산하고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지급액을 우리가 공제해서 그러면 이제 과세대상소득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는데 또 알아두실 것은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경비에 반영되는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유세니까 그래서 취득세 소득세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계획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39번 문항에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계산을 해야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일단 알아야 되냐면 임대소득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은 임대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을 다른 말로 영업의 수입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목에 봤더니 기타 수입이라고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도비용은 매각할 때 하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취득세는 경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고 미상환자당장금은 매각을 할 때 구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경비 안에서 뭐가 들어가니까 재산세가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기타 수입과 재산세에 대한 두 가지 양도소득세는 매각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기타 수입하고요 기타 소득이 기역이겠죠 예 그 다음에 재산세가 미음이니까 기역하고 미음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으로 번호가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아 그러면 나의 세전 지분복객을 계산할 때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리을이냐 비읍이냐의 차이예요 그럼 리을을 먼저 보면 미상환자당장금이 있죠 얘를 구해지 세전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항에서 하나를 풀면요 그 나머지 것도 풀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 있으면 니은은 공통적인 거니까 걔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이가 나는 것 중에 빠른 애부터 먼저 확인하면 되겠죠 걔가 맞으면 걔가 답이고 걔가 틀리면 다음 번호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 대한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가시면 계산 문제가 주어져 있죠 다음에 제시된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물어봤을 때 건축의 연면적이 1800이고요 유효임대면적의 80%래요 그 다음에 연평균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5000원이다 그러면 가능총소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가능총소득에 대한 거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임대면적에다가 단위면적당 임대료로 곱하면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유효 건축 연면적이 1800이에요 근데 이 중에 80%만 임대를 줄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1440이 나와요 그쵸? 근데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얼마냐면 5000원이래요 그럼 요거를 곱하시면 가능총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을 구해봤더니 이게 720만원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빼야 되냐면 공실밀 불량부채를 빼야 되는데 평균 공실률이 10%래요 그러면 여기서 720에 10%니까 72만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곱하기 0.9를 하셔도 되겠죠 그럼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유효총소득이 648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봐야겠는데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 기준 했을 때 50%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거 절반이니까 3, 2,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역시 324만원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니까 324만원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영업소득이라는 걸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41번 문제 순영업소득을 또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41번 문제를 보시면 허당 임대료가 600인데요 임대 가능 호수가 40%래요 그러니까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에다가 40호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억 4천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2억 4천만원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가능총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2억 4천에서 거기에 보면 공실률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실을 빼야 될 때 여기 10%면 2400을 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곱하기 0.9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타 수입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2억 4천에서 2400 공제하게 되면 나오는 게 2억 1600만원이죠 그럼 얘가 이제 유효총소득이고요 여기서 이제 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운영비용이 16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은 2억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는 또 간단하게 우리가 도출이 가능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42번에 보시면 이번엔 세후 현금수지예요 세후 현금수지면 끝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으니까 가능청소득이 얼마냐면 4800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공시를 몇 프로 줬냐면 5%를 줬어요 가능청소득의 5% 4800에 5%니까 240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0.95를 이렇게 하셔도 되죠 기타 수입관계는 없으니까 그래서 4800에서 240만원 빼게 되면 4560만원이 나오겠죠 유효청소득이 그럼 여기서 이제 경비를 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경비에 대한 부분이 240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40을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이 4,320만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채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원금상한액이 200이고 이자가 800이니까 여기서의 부채서비스액은 천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세전이 나오겠죠 그러면 3,320만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소득세를 공제를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공제하는 개념이 순영업소득에서요 원래 대체충당금이 들어가는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시험에는 대체충당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은 4,320이라고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를 알아야 되는데 항목 중에 보면 이자는 800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200이라고 그러면 이것 빼면은 과세대상소득이 3,320만원이고요 영업소득세율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 줬냐면 20% 줬어요 그죠 그럼 3,320만원에 대한 20%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게 되면 6,640,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6,640,000원을 공제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후현금수지가 2,656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시피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좀 간단한데 이 밑에까지 계산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계산에 대한 어떤 속도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대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게 자신이 있어 그러시더라도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마지막에 푸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건은 계속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 그 다음에 43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산하는 게 싫으시면 43번의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고르라고 했을 때 자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그죠 이렇게 해드렸어요 순수내현이라고 그래서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현가회수기관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되겠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어림샘법 안에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얘네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승수법이라는 게 회수기관법 수익률법이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름철에는 회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회가 들어가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더라 그럼 거기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보랐을 때 답이 1번이죠 회계적 이익률 수익률법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순수내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단순 회수기관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승률이 요구수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한다 그쵸 우리가 내부 승률이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경우죠 그 다음에 어림샘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관이 짧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여기서의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회수기관이죠 그쵸 회수기관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작을수록 회수기관이 짧아진다 근데 그게 길어질수록 클수록 짧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순현재 가치법이 내부 승률법보다는 투자 중고로 더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순현가 법은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얘네를 나눠서 계산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얘는 투자자의 요구 승률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럴 때 할인율로는 요구 수익률을 쓰고요 얘만 내부 수익률을 쓰죠 그거는 재투자율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만 내부 수익률 그리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는 순현가 법을 더 우선시한다 내부 승률법에 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45번에 보시면 1번에 내부 승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틀리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승률로 할인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모형의 투입 요소 있죠 임대료, 영업경비, 세금, 강가상각방법 이런 애들은 앞으로 계속 변할 수 있겠죠 이게 순현재 가치와 내부 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 용어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6번을 가서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기억에 내부 승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된다 맞는 거죠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4번은 탈락이죠 기억이 없으니까 니은에 보면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맞는 거예요 왜 맞는 내용이 되냐면 만약에 유입의 현가 있죠 유입의 현가가 2천인데 유출의 현가가 2천이에요 그러면 2천에서 2천을 빼면 순현가가 0이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수익성 지수도 1이 나오는 거죠 단일 투자안일 때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번이 탈락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재투자율로 내부 승률법에서는 뭐를 내부 승률을 그죠 순현재 가치법은 요거 승률을 쓴다 그랬으니까 디귿이 틀린 거죠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기억하고 니은은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1번, 2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데 리을에 보면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미음에 갔더니 내부 승률법에서는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어요 내부 승률하고 요거 승률을 비교하는 경우지 그렇죠 실현 승률하고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 이게 답이 되니까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전에 설명이 된 대로 세 가지 방법의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1번에 맞게 나와 있죠 내부 승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뺀 것이다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 승률이 내부 승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걔가 틀리죠 1번 2번은 맞는 내용인데 3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요거 승률이 내부 승률보다 작았을 때 우리가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역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48번을 보시면 1번에 내부 승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한다니까 틀린 거죠 내부 승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수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눴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바뀐 거죠 유입을 유출로 할인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뒤집어 분모 문제가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랬을 때 3번에 봤더니 수년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라고 그랬는 게 걔가 답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5번에 보면 수년가법과 내부 승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에 의한 할인율로 요구 승률을 사용한다면 틀리죠 수년가법은 요구 승률을 할인율로 쓰고 내부 승률법은 내부 승률을 할인율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동일한 현금 흐름에 투자하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승률에 따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죠 만약에 1년 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할인율을 갖다가 10%를 쓰느냐 그러면 0.1로 할인하면 1.1이니까 약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년대에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얻기 위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승률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로 할인하면 얘는 80만 원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현금 흐름이 쭉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요구 승률의 크기에 따라 수년가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르치 하나의 투자안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A는 수년가가 천만 원이고요 B는 800이에요 근데 A는 수익성 지수가 0.8인데 얘가 1.2가 나와요 그러면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A가 우선순위이지만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의 크기로 판단하니까 B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과는 수년가법과 내부순율법의 선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투자안에 수년가가 예들어서 천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B라는 투자안에도 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내부순율법은 그게 틀려요 그렇죠? 가령 예들어서 2천을 투자해서 200의 수익이 얻었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의 수익이 나왔대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만약에 가산하게 되면 5천을 투자해서 500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10%잖아요 각각 10%인데 더해도 10% 그래서 내부순율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상에서는 재투자율의 가정이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순율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걔가 틀린 거죠 재투자율이 됐던 부의 극대화가 됐든 간에 수년가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3시 51번, 52번 이것들이 작년에 나온 기출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뒤에 나와 있는 계산문제 이것은 다 마무리하고 금융으로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